오늘 반도체와 바이오 중심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그래도 양호한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파이브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적 부진 우려에 지난해부터 힘을 쓰지 못했던 2차 전지주. 최근에 대거 호재가 나오면서 투심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테슬라가 중국 내 매출 증가세와 EU가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을 확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내 업체들의 반사수에도 예상이 되면서 2차 전지 섹터를 다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 전체 3분기 차량 인도량에서 예상치에는 못 미쳤지만 중국 내 매출 증가세가 확실하게 엿보였고요. 테슬라는 4680 배터리 발출을 LG 앤설에 넣었고 양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또한 수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벤츠는 50.5기가와트씨의 대규모 배터리 공급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맺으면서 투자 확대를 결정한 모습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일몰됐던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유럽 전기차 판매도 내년부터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고 EU에서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을 45.3%로 확정을 하게 되면서 중국산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17.8%로 최저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하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법안이 가결되었고 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바뀌면서 발빠르게 테슬라와 국내 업체들이 움직임이 시작이 됐는데요. 판매 측면에서도 현대차와 기하는 유럽 물량은 한국 또는 유럽에서 모두 생산되기 때문에 EU의 대중국산 전기차 3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도 되었으므로 즉각적으로 수혜가 나타날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분간은 2차 전지와 전기차 시장 관련주들을 모두 관심의 대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도 차세대 배터리인 4680에 집중을 하면서 개발과 양산에 힘을 쏟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좋게 보시나요? 관련주 타픽으로는 P&T와 동원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P&T는 2차 전지 장비 업체로 국내 3사에 모두 납품하고 있는 업체로 최근에 건식 전극 장비는 배터리 가격을 줄이는 혁신적인 공정인데 그걸 테슬라와 함께 시작하면서 5, 6월에 반등이 나왔었고요. 최근 테슬라가 LG엔솔과 4680 배터리 공급 계약도 하면서 4680 배터리의 건식 전극 공정을 실험 중으로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적 면으로도 2차 전지 장비사 중에서 유일한 우상량 수주장고를 보이고 있고 2024년 올해는 퀸텀 점프를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는 9월에 5만원대 지지력을 확보 후에 천천히 상승 중이고요. 하반기 실적 상승 기대감이 적용된다면 6만 3천원 돌파 시에 빠르게 올해 최고가인 8만원대 초반까지 1차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동원시스템지인데요. 각종 포장재랑 알루미늄을 제조하는 가공업체에서 신사업으로 2차 전지용 알루미늄 양극 및 배터리용 원형 캔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의 4680 배터리 공급 양상 결정을 하면서 캔 케이스는 동원시스템지가 독점적으로 납품하기 때문에 수혜가 직접적으로 가능합니다. 지난해 300억 원 수준이었던 배터리 소재만의 매출은 올해 700억 원대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미 2분기 영업이익률은 4년 만에 최대치를 갈아치웠고 테슬라 매출까지 더해지면 하반기 본격적인 성장이 실적으로 환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올해 3월과 6월 보여주었던 박스권 상단인 5만 2천원 부근까지 접근해 있고요. 이 부근 돌파 시에는 다음 저항선인 6만원대까지 1차적인 상승이 가능하니까 5만 1천원에서 4만 8천원 부근까지는 접근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오늘 시장 그래도 소폭이라도 반등을 하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시장의 반등 분위기는 이어지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준의 비컷 이후에 중국 정부의 추가 부양책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유동성 확대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듯 하고요. 다만 그 효과가 경제 지표 개선으로 바뀌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또한 11월 달 미국 대선 전에 증시의 부진함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종별 V4 비닉빈, 말 그대로 2차전지나 바이오 제약, 반도체 쪽에서 시속 게임은 조금 더 염두에 두시는 게 맞고요. 8월, 9월 급락 기간에도 견고함을 보였던 바이오 제약, 그리고 반도체 대신 저가 매수에 유입이 된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는 SK하이닉스 관련 주 정도만 유념해 주시고요. 최근 실적이 호조감을 좀 보이고 있는 조선중공업, 화장품, 의료미용 정도가 후순위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테마로는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정도로 압축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